사랑이 식었다는 게 아니라 이 대상이 약간 좀 아이한테 너무 울마 같다 이거죠? 완전 다 같죠, 지아는. 뭐든지 우리 딸 위주로. 딸바보. 너무 예쁘다고. 아니 근데 그런 건 좋아요. 딸바보가 된 건 좋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향이 다르잖아요. 그걸로 싸움이 좀 잦아졌다는 얘기가 있던데요? 그러니까 종구 오빠는 당하는 느낌이고 저 혼자 막 이렇게 하는 느낌이죠.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. 하고 있으면 노래 불러. 저는 약간 두고 바라면서 복수 차원의 임신했을 때도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. 오빠한테 너무 속상해서 집을 뛰쳐나간 거예요. 비를 한 시간 동안 맞고 들어온 거예요. 근데 자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는 걱정하라고 나간 건데 자고 있더라고요. 와 진짜 답답하겠다. 그리고 약간 고속도로에서 내린 적도 있어요. 그러면 내려놓고 가더라고요. 좀 다혈질이네. 네 좀. 아니 그래서 그걸 한 2년 하고 나왔더니 제가 멍청한 걸 알았죠. 본인만 힘들었거든요. 그렇죠. 전반 너무 힘들더라고요. 버스를 한 5번 갈아타고 오면서 내가 왜 내렸지 고속도로에서.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. 아이고 꽉 잡혔네. 꽉 잡혔어요. 아이고 참. 그래서 제가 오빠를 잡으려고 했는데 동료 지나고 보니까 제가 잡혔던 거죠. 보니까 진짜 되게 순정적이실 것 같아요. 지금 내조 되게 잘하실 것 같고. 안 돼. 네.